우리가 살면서 말을 참 많이들 하죠. 말을 다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근데 말할 때도 스킬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스피치 기술이 필요한데 제가 TV를 보다가 보니까 스피치 전문가가 있어요. 김미경 씨라고 혹시 보셨어요? 그분이 스피치 전문가 하더라고요. 제가 서점에 갔다 우연히 그분의 책을 봤는데 아트 스피치라고 책을 썼더라고요. 거기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알고 보니까 크리스천이야. 이분이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그 아트 스피치 책 내용을 보니까 목사님들을 사례로 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이분이 스피치 전문가들이라 보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스피치 기술을 배우려고 이분을 많이 찾아왔나 봐요. 근데 그분이 그 내용 가운데 쓴 최악의 설교자를 써놨더라고요. 최악의 설교자는 자기가 볼 때 스피치 기술로만 봤을 때 기차 화통을 삶아먹을 것 같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설교자가 자기는 최악이라고 본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일률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설교자가 있대요. 막 소리 지르고 큰 소리로. 처음에는 집중력이 좋아서 보는데 시간이 그러면 시끄러워져서 집중력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그런 것들을 조언해 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설교는 사실 스피치 기술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목사다 보니까 설교하다 보면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하잖아요. 원고를 준비하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리고 설교 올라오는 건데 막상 그렇게 해도 설교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외운 걸 잊어먹기도 해. 외운 걸 잊어먹기도 하고 내용이 없는데 생각나게도 해.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에 만들어가요. 그런데 설교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부분이. 그런데 단순히 스피치 기술로만 봤을 때는 이건 문제가 된다고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스피치 기술은 뭐냐 하면 조곤조곤 얘기하다가 중요할 때는 세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느리게 얘기하다가 또 빠를 때는 빠르게 얘기하고 강약 조절, 높고 낮음이 정확한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시작했냐면 스피치 전문가가 등장을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스피치 전문가요. 내가 보니까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두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첫 번째 스피치 스타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누구한테 얘기했느냐 하면 모세한테 얘기해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신해산에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줬어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어떻게 얘기해요? 울에 번개가 막 쳐요. 천둥이 쳐요. 천둥, 번개가 신해산에 막 치는 거야. 백성들은 밑에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에 천둥과 번개가 막 치는데 올라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구름이 오는데 구름이 듬성듬성 있는 게 아니라 빽빽하게 산을 막 자욱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빽빽하게 구름이 있는데 그 위에서 번개가 번쩍번쩍하는 게 보이고 소리가 막 천둥 소리가 들려요. 거기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쓰였냐면 나팔 소리까지 들려 산에서.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천둥 소리를 뚫고 그 나팔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덜덜덜 떠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거 뭐라고 쓰였습니까?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쓰였어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구름이 있는데 나팔 소리까지 막 들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배명을 내려주시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강력하게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18절과 19절은 또 보세요.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시작. 신야 산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하는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불도 나타나요. 불이 번쩍 번쩍 올라와요. 거기다 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진대요. 그리고 산이 뭐라고 했습니까? 크게 진동하며 땅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모세가 대단해요. 모세가 뭐랍니까? 하나님께 말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거기서 대답을 해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땅이 흔들리고 불이 떨어지고 천둥이 떨어지고 번개가 떨어지고 구름이 있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임하더라. 얼마나 신비스럽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광경입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은 모세와 백성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출애굽을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출애굽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 애굽에서 하나님이란 분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애굽의 신을 섬기다가 애굽은요.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애굽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에 신 중에 속해있지도 않아. 우상이 만연한 곳이에요. 거기서 430년을 살았어. 그런데 여호와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모세를 통해 나왔어. 사막을 건넜어요. 산에 왔어요. 이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매가리 없는 목소리로 내가 하나님인데 이거 지켜. 이렇게 하면 지키겠냐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해야 덜덜 떨면서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무섭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은 기술이 대단하세요. 상황에 따라 대상에 따라 말씀이 다 달라. 아주 강력하게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이번에는 엘리아에게 말하는데 장소는 똑같아요. 모세에게는 신의 산. 엘리아에게는 호랩산. 호랩산이 신의 산이에요. 똑같은 산이에요. 명칭이 다른 뿐이야. 그 호랩산에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거냐면 엘리아가 11개장 18장에 바할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 도하 850명하고 엘리아 혼자하고 싸움을 벌였어요. 니네 신이 진짜냐? 우리 신이 진짜냐? 재단 쌓아놓고 아시죠? 그때 하나님만이 그 재단을 다 불살로 업고 전부 다 850명을 다 도륙했단 말이에요. 죽였어요. 그 사건이 18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세벨이 바할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 위에 리더가 이세벨이었거든. 그 왕비 이세벨이 엘리아 죽인다. 해서 엘리아가 갑자기 무서워. 도망가요. 어디까지? 부엘세바까지.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에서,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도망가. 그런데 그것도 불안해. 어떻게 하냐면 종은 놔두고 하루길을 유대 광야로 더 들어가. 하루길을. 그리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이 노인네가 힘이 없으니까. 할아버지거든요.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로뎀나무하고. 예전에 제가 로뎀나무 보여드렸죠.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 머리만 집어넣고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 죽여달라고. 그 장면이 나와요. 19장 4절 볼까요? 11기상.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나이다 하고. 하나님 죽여주어 없어서. 어떻게 선지자 말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이 말은 완전히 절망의 상태인 거예요. 이 엘리야가 완전히 절망한 상태예요. 참담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엘리야 아니냐? 엘리야가 이럴 수 있어? 선지자가 이럴 수 있어? 라고 책막 한 마디도 안 해요. 우리 하나님. 지친 그 엘리야에게 조용히 천사를 통하여 갓 구운 숯불에 구운 떡을 딱 갖다 놓고요. 목마를까 봐 물을 갖다 놓고 먹어라. 엘리야가 잠자다 일어나니까 냄새 나니까 보니까 떡이 있네. 떡을 먹어. 우리 같으면 누가 줬어? 할 텐데 떡을 조용히 당연하듯이 먹어. 먹어. 먹고 물도 먹고 또 자요. 참 엘리야도 대단해. 또 자. 그리고 또 먹고 일어나서 힘이 딱 나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 듣고 호랩산으로 40주 40야를 걸어서 올라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겠죠. 살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망한다고 답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먼저 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위로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로하시길 원합니다. 엘리야가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40주 40야를 가려도 호랩산으로 갑니다. 볼게요. 19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작.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똑같아요. 신의 산 모색이 나타나는 것처럼 똑같이 나타나. 어떻게 합니까? 지진이 나타나. 너 이 앞에 딱 서. 해놓고선 지진이 벌어져. 엘리야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땅이면 흔들려요. 그런데 그 앞에 강한 바람이 불어. 태풍과 같은 바람이 샥 불어. 내가 날아갈 정도로 엄청난 바람이 불어. 그리고 산을 막 가르고 바위가 부서져 바람 때문에. 엄청난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지 아니하며 그리고 바람 후에 또 지진도 있어. 그런데 거기도 계시지 않아. 보니까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나. 지진 후에 불도 막 나. 불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데요. 아니 아까 모세한테는 불로 나타나고 천둥으로 나타났다. 하나님 이번에는 안 나타나시네. 제가 볼 땐 신의 산은 아마 벌거숭이 됐을 것 같아. 맨날 불태우고 하나님이 맨날 지진 일으키니까 산이 아마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분명히 모세의 증상은 똑같은데 그때 하나님은 말씀했고 왜 이때는 말씀 안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12절 하반전 뒤에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불후에 이번에는 조용히 말씀하세요. 앞에는 그렇게 강하게 말하는데 이번에는 조용히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더라. 이건 히브리 원어로 정확한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주 작고 섬세한 소리 이런 뜻이에요. 아주 작고 섬세한 소리. 잘 들어야 들리는 소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결국 영어성경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했나봐요. 영어성경은 가장 근접한 표현으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A gentle whisper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부드러운 속삭임.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삭였다는 뜻이에요. 아주 조용하게 엘리아에게 속삭였다. 여러분 뭘 느꼈어요? 우리는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것이 맞다면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맞다면 증거들을 보여주옵소서. 늘 기도해요 우리는 이렇게. 안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원처럼. 하나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확실하게. 이번 주 예배 갔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는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거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확실하게 얘기할래?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확실한 걸 원해.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아에게 확실하게 말하지 않아요. 조용하게 얘기해요. 세미하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확실하게 말씀할 때도 있어요. 신혜단처럼. 대부분 조용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확실하게 말해 주세요 하면 안 되고 주여 내가 조용히 말씀하실 때 잘 알아듣게 해 주세요.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대부분 조용히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조용히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잘 알아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돼요. 영적 민감성. 여러분 우리 맹인들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 그런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앞이 안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소리를 잘 들으시더라고요. 심지어 공기의 흐름도 다 그분은 피부로 느낀대요. 이게 다른 감각이 탈아나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렇게 민감하게.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 만든 창조의 세계는요. 안 보이는 게 훨씬 많아요. 아주 빠르거나 아주 느린 건 안 보여요.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 게 보여요? 느리게 자라거든. 안 보여요. 그런데 비 온 뒤에 아침에 나가면 자라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안 자라는 것 같은데 며칠 자고 일어나면 자라 있어. 안 보여요. 느린 건. 아주 빠른 것도 안 보여요. 사람의 눈이 한계가 있거든. 아주 먼 것도 안 보여. 노안이 있는 사람은 아주 가까운 것도 안 보여. 멀거나 가깝거나 빠르거나 느린 건 안 보여. 그런데 거의 다가 빠르거나 느린 게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건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우리 딸들하고 길거리 다이나 보면 갑자기 큰딸이 이게 귀가 좀 예민하거든요. 노래 음악이 좀 예민해요. 얘 가다가 무슨 노래 나오네 그래요. 나는 안 들리거든요. 막 무슨 노래가 나오는데 얘는. 우리 사모님도 경험했어. 우린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노래가 안 들리는데 가만히 들으면 노래가 있긴 있는 것 같아. 난 음을 모르겠어. 그런데 얘는 그 음을 다 알아듣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청소년들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영역이 있대요. 어른들은 못 듣는 영역이 있대요. 어린애들만 듣는 영역이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무리 귀를 귀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런 영역이 있더라고요. 주파수가 있는데 가청 주파수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들을 수 없는 건 못 듣는 거예요.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야. 있는데 못 듣는 거지. 민감하지 못하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민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음성을 들으려면. 예민해지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뭔지 아십니까?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이틀에 한 번 안 돼. 3일에 한 번 안 돼.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실험해 봐서 알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매일 기도하면 하나님께 굉장히 예민해지는 걸 내가 느껴요. 그런데 바쁜 일에서 이틀에 한 번씩 기도하잖아요. 예민해지면 금방 둔해져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매일 기도해야 성도는 예민하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그래야 민감하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드리는 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결단하셔서 내일부터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